스냉이 빵 대 알밤빵 소금물 대 물이고요 눈으로만 보시고 고르셔야 되고 냄새 같은 거 맡으시면 다 실격입니다 그럼 당연하죠 4연속 성공하시면 바로 퇴근입니다 4연속 성공하시면 바로 퇴근입니다 4연속? 힘들겠습니다 아니죠, 원정훈 씨의 얼음 호루라기 확률과 똑같습니다 26분의 1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아니 이거 형 진짜로? 정훈이 형 진짜로? 장난 아니고요 몇 분 몇 확률이에요? 16분의 1이래요 몇 명 퇴근합니까? 일단 한 번씩은 다 기회가 있고요 성공하시면 다 퇴근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는 길게 생각할 거 없어 나 갈게 오케이 오케이 원래 근데 처음이 가장 좋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제일 아픈 안 보고 이거 보면 안 돼 그냥 잡아야 돼 진짜? 오케이 잘 잡은 거 같아 오케이 조전이야? 조전이지 이거 먹어도 돼요? 까나지 까나지 아웃 나와 다음 나와 나와 물요정 나 까나리 까노도 안 먹어봤는데 야 달걀을 먹어 달걀 먹어 입 가슴에 달걀로 아 반숙이야 또 진짜 먹어? 반숙이야 반숙 잘 삶아 간이 잘 배는데? 입에 짱기가 있고 문 닦아주는데요? 까나 까나리엔 달걀이구나 무조건 저기로 가야되네 정우가 무조건 먹자고. 야... 저기로 가야 되네. 먹을 거야? 정우가 무조건 먹자고. 가운데. 형, 나 이거 하나 추천해줄게. 알겠어요. 자, 다음 차자 누구예요? 인후! 자, 바로 갈게요. 도전! 조심해야 돼. 종윤이 형, 놔 이거. 조심해야 돼. 종윤이 형, 놔 이거. 나가. 나가. 이제 알았어. 형, 골라준 거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 종윤이 형 무조건 헷갈려서. 이거 못한다고? 종윤이 형. 아니, 이걸 못한다고? 어, 이거 아니에요? 형, 도전? 아니었어요? 정훈이 형, 도전? 아, 근데 설마. 말도 안 돼, 진짜. 차례 양보세요. 좀 한 번 씻으세요. 머리카락에 양도하세요. 오케이! 헷갈려. 이걸 못한다고? 아, 정훈이 형, 도전? 이게 그때 우리 그... 아, 까나리카노에서 자신이... 도전! 오케이! 정훈이 형, 화이팅! 도전! 정훈이 형, 세게 쳐줘, 세게! 오케이! 고! 세게, 세게, 세게! 형, 도둑하게, 도둑하게, 도둑하게! 어, 자존심 상해! 어, 자존심 상해! 나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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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너무 상해 있는데, 나! 아니, 아니, 우리가 둘째 성공하면 끝이지, 뭐. 종훈이 형. 이거 성공할 수가 없어. 자, 조효우 씨 갈게요. 네! 자, 형이 또 깨주면 내가 확률이 높여지지. 형, 그냥 머리나 하자, 이마에. 예능인인데. 어, 포장 포장 반납해야지. 자! 오케이. 갑니다. 보면 몰라, 달걀 그냥 해야 돼.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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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집어! 바로 집어! 보지 마! 보지 마! 바로 집어! 바로 집어! 바로 집어! 바로 집어! 고민될 수밖에 없어, 이거! 이 순간 선택이! 평생을 잘한다! 안 먹어, 몰라, 안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맛있다! 아, 저거 바로 집어! 아, 일지도 못겠니? 종민이 형이 운이 없는 고추냉이 빵! 이건 몰라, 육안으로! 형, 나 믿어볼래? 나 믿어볼래? 안 믿어! 나 안 믿는다! 이거야, 이거! 바로, 바로 집어! 봐보래! 기름이 많아! 기름이 많아! 하나, 둘, 셋! 아이, 씹어! 제발, 예능신이여! 아, 씹어! 아, 씹지 말고! 어때요? 야, 물, 물, 물! 물, 물, 물! 아, 물! 으아! 와, 세! 와! 어우, 세! 맛있어? 응. 응. 자, 마지막 타자! 재현이 형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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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 한 방이!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한 번씩은 기회를 줘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명 나올 때까지 무한도전으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순서 다시 정하겠어요? 깃발 뽑은 순서대로 하시겠어요? 깃발, 깃발! 깃발 순서대로 갈 거고요. 아, 나 5번째나 봐요. 잠깐만, 어제 깃발이 몇 번이었어?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뭔데! 뭐야, 뭔데! 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1, 2, 3, 4, 4, 5, 어차피 그 전에 성공하다니 densit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자, aseganko! 고! 갓 submitted! ced by 성공은 기회가 없어요. 성공은 기회가 없어요. sale all the time! 오! 제발 자, 5초 내려 molecularly! 5, 4, 3,2, 1. 까나리 제발. 알 Adjust, 오케이. enti Comodo 오우 이거는 진짜 고수다 까라리 소리 듣는 거 제발 예릉신이요 15점입니다 예릉신이요 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2분으로 쏙 자 2분으로 쏙 갑니다 2분으로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셋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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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2분의 1 2분의 1 우와 우와 예능신이요 예능신이요 제발 모두가 기도하고 있어 제발 형 무리여도 뱉어라 진짜 우와 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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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이 형 빡 한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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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가긴 아쉬워요 한 명 더 와 미치겠다 대박이다 와 동료회가 있어요 페스티벌이 누가 혼자 갔다 혼자 갑니까 응 나는 달걀 먹어졌어 왜 너무 아깝잖아 6세트 이렇게 해놨는데 동민이 형 자 한 게임 더 했으면 좋겠죠 예 우와 이게 시청자의 목소리입니다 누구 때문에 방송해요 우리가 시청자분들 때문에 방송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오렌지 시청자가 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목소리예요 이게 한 게임 더 하는 게 맞죠 예 와 그럼 조민이 형이 한 번 더 도전해서 김종민 씨가 성공하면 한 명 더 보내준 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나 기회를 주는 거지 한 번에 기회를 우리가 김종민 씨 너무 자신있다 그래서 어 나 풀어났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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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성공하면 한 번 기회를 준다는 말이잖아 기회를 우리가 주고 싶지 형 종민이 형 화이팅 형 잘할 수 있죠 나 믿을게요 그래 사실은 간다 한 점이 좋아 빼기 파이팅 파이팅 좋아 좋아 이게 노하우입니다 종민이 형 빡 이게 노하우입니다 종민이 형 빡 16년차 노하우 김종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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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진짜 대박이야 와 와 진짜 와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손흥민이야 가나리 보여? 가나리 보여? 보여? 와 진짜 미쳤어 네 너무 멋있어 이게 보인다고요 형 어떻게 보이지? 삼켜 삼켜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오 뭐야 진짜?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우와 보인다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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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제작진들이 눈이 달라졌어 지금 우와 지금 다 구경 왔어 구경 왔어 구경 왔어 근데 이게 이게 얘길하게 안 보이는 게 이거야 그래서 아까 관심이 안 와 나 진짜 안 보여 형 이거 한번 해봐 형 그냥 준비해 삼켜 그냥 삼켜 내가 바로 줄게